이 혹독한 협곡에서는 사냥꾼이 아니면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오늘은 사냥꾼이 되어 포식자 룸을 이용한 사냥꾼 우디를 준비했습니다. 아이템은 극들의 끝! 끝! 정말 극들에 치중한 그런 우디를 준비했어요. 가보도록 하죠. 어흥! 좋아요랑 구독하기,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다 하셨다고요? 미스 아니고 나이스. 영상 재밌게 보세요. 야 못 먹을 뻔했는데? 못 먹었으면 또 이거 힘들 뻔했네. 아 이번 판 또 울뻔했어. 냥냥 내가 이가 없어서 못 잡겠다. 아, 아? 야 이거 잡아. 이거라도 잡아. 아 이가 있었으면 잡았을 건데? 야 하나 잡아봐. 빨리 빨리 빨리. 닌 하나 잡아. 땄어 땄어 땄어. 아 승전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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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킹러시를 피해야 해. 이거는 나의 고의가 아닌데? 이게 이게. 하아... 울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레드가 있고요 잘 됐습니다 어차피 잘 됐어요 이렇게 된 거 신발을 빠르게 샀지 않습니까? 갱킹을 바로바로 다닐게요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해 없어 이렇게 하면 슛 뛰어어엇 빠삭 큐 병원 때 마스터 잇 삭제 이 포식자 우디루의 강점은 포식자로 가서 그냥 스터먹이고 따버리는 거 이게 뚜벅이라서 안 좋을 거 같지만 이 스킬에 포식자들어가면은 겁나 빠르거든요 보호도 뭐 피해 설마 in... 아 없네 이즈가 오겠지요 이즈가 분명히 돌거북을 먹고 일로 올 겁니다 잡아야죠 그렇죠 자 녀석의 체력은 많이 빠져있고 일로 올 거예요 절로 갔나요? 오오오오.. 챠K 챠K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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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누나! 누나! 그만 때려! 아 이거 폭력인 잘못된거여 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누가 근데 그냥 바로스? 응 바로스 잡으러 갈게요 이 악물고 뛰어요 바텀 내가 케어해드릴게 어 캐틀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캐틀의 문제가 있었네 잘못갔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인생은 배팅이야 인생은 도박이지! 내가 못잡는게 없어 무딩 무빙으로 피한다 나는 자 슛 슛 슛 슛 오케이 가! 어흥! Q! 평타! 평타! 어 죽었지요? 잘 큰다 내가 케어해드릴게 진짜 이제 내 업보가 있기 때문에 바텀에 다행인건 바텀 애들이 진짜 뚜벅이라 다행이다 진짜 뚜벅이 아니었으면 내가 업보여도 케어 안됐거든 바텀 한번 더 도와줄게요 얘네 라인 밀거든요? 라인 밀면 너넨 가는거요? 어라? 봤네? 와 라인 이거 있구나? 와드가 잡아! 야 잡아! 어시스트! 아쉽네! 오! 오! 이즈리얼이? 좋았어 사르세요 됐다 이즈리얼 오우 예상치 못했어 뺏어요 뺏어요 제발 뺏어요 니명은 그냥 뺏줘야돼 굶! 아! 체력 4 남았어! 와! 와 미쳤다 이거 미쓰 탑 한번 가자 탑 각이야 꼬치자 그리고 뛰어! 우와 이속바 미쳤어 응 스파이고 휴 그냥 뚝 빼기 바텀 가자 잡았어 이거 바루스 잡았다 너는 나랑 눈 마주친 순간부터 넌 죽어있어 바루스야 어 넌 죽었지 탕 탕 탕 죽었고 그냥 죽는 거요 그냥 없어 너의 의사는 소용이 없어 중요치 않아 내가 딴 거요 그냥 그리고 모르가나야 너도 이제 나의 스택이 돼줘야겠어 영리한 사냥꾼 스택을 쌓아야 되거든 스톤 오! 마법 면역 됐을까? 거라지 풀 스택 나라라라라 It's the one and only you go topo tree 내가 여기 밀게 얘들아 야 거기서 시간벌어 그렇지 대치만 해 대치만 해 대치만 해 대치만 해 대치만 해 야 내가 내가 타워 맞고 있어도 넌 이겨임마 응 피하고 누나 누나 피할게 핫 파워아 아아아아 산다 산다 이 게임 내가 캐리한다 야 바텀 막아야 돼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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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릿 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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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오마이갓 제라 제이스 주면 안된 다 빼세요 다 빼세요 다 빼세요 싸우지 마세요 오마이갓 내가 바론 같다 바론이 무조건 바론이야 자 말씀드리게 10초 안에 바론 죽는 소리 나요 그쵸 그쵸 그럼 뭐다 난 바텀을 2차까지 민다 아니다 못 밀겠다 애들 바론 버프라서 빨리 울겠다 레드 나올건데 레드 못 먹겠네 오르가났다 호식자 키고 데미지 올린 다음에 때려 아 못잡았어 아 못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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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았네 못잡았네 빠야빼빼빼빼 안 돼 야 이건 소나가 궁극기를 잘쓰는 해내니 궁극기를 잘 쓰는 해야돼 다 빼봐야 돼 집 가 앗 화 이걸 야야야 이거 야 화면 돌리다가 잘 못돌렸어 오마이갓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 진짜 가서 호식자 켰까 간탁 가야돼 소나님의 궁극기만 dest чис그려 써봐요 아니 궁만 뭐 전멸궁같은거 하나 써봐 전멸이 없으시네 소나님만 궁을 기가맥히겠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거 다 잘라먹을 수 있는데 야 궁 빠졌어 빼 빼 빼 빼 빼 버스를 잘못 탔나? 출발 출발 럭스궁 조심해 럭스궁 조심해 럭스궁 쓴다 헛 한수 앞을 봤지 바루스 하나때문에 터졌네 약간 총체적 난국이야 이게 우리가 아우 전멸관 아유 아유 메란님 아유 2,200명이요 이렇게 또 그 어떤 그 저 저 저 으아악 앙 고통받을 때 이렇게 또 아이고 난민을 보내주셨는데 간다 이 게임 터트리러 간다 간다아악 자아악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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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잡을거 같애? 빌지워터 평타 허라지 이겼어 이길 수 있어 한타만 잘해보자 우리 진짜로 다시한번 야 점멸로 잡았냐 방금 믿냐? 정신이 아득해지는거 야 한명씩 따는 수 밖에 없어 스턴 버텨 버텨 강타 잡아 양호 그렇지 백도 조심해 한대 넌 항상 그리 왔지만 캐트라 어 한번 더 실망했어 내가 강타 질거 같애? 내가 강타 싸움 질거 같냐고 내가 강타 싸움 질거 같냐고 상냥 안 지지 임마 바루스 서버 오 얼음 땡? 얼었네 발에 묶여버렸네 야야 생각해 생각해 우리 바론 버프야 죽으면 안돼 손해야 야 수호초스 나온다 이제 수호초스 나오는데 야 좀만 더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야야야 10초만 버텨봐 수호초스 나와 그리고 바로 뛴다 우와 개네님 미쳤어요 아까 뇌절이라는 사람 나와 우와 우와 뇌절이 야 뇌절이 아닌데? 너 이속 얼마나 빠르는데 나 다이브 할 건데? 나 다이브 할 건데? 나 다이브 할 건데? 나 다이브 할 건데? 다이브 할 건데? 다이브 할 건데? 다이브 할 건데? 맞았죠? 죽으세요 됐어 됐어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레전드야 이거 오랜만에 레전드 뉴메타 나왔다 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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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야 바로 수 따 버린다 저거 쿵 블랙쉴드? 으 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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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 거북이 눈을 뜨면 죽어 있겠지? 뭐야 야야야야야 집을 누가 부수고 있는데? 아니 용역이 여기 왜 있어 여기 저기 따 따 나 뛴다 나 뛰어 포식자 켰고 어 너 죽었어요? 이지야 너 죽었어 톱 빼기 오케이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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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차피 오브젝트 싸움에 하면 돼 1분 뒤에 오브젝트 나오거든요? 그거 그거 싸움이야 내가 봤을 땐 야 케넨 케넨 찡 사랑한다는 야 드래곤이야 가자 야 포식자 켜고 레츠 기릿 전멸 무엇? 어? 에헴 시일 깨트나? 잡어 야 어? 일단 막아 자 나 수호천사 돌아왔고 아 바론이네 하필이면 근데 잡았어 똑백 내가 죽을 것 같아 됐어 바루스 전멸 뺐다 킹능성 있어 난 케넨님과 함께한다 스턴 지렵다 스턴이 아니라 키를 나섰네 케넨 삼아 아이시대로 야 이거 오브젝트 앞으로 4분 남았거든 아 앞으로 나 많이 남았어 우리는 계속해서 라인 밀면서 바루스를 따 땄어 이거 넌 아니랬지 너는 깊게 나왔으면 안됐어 너는 이미 죽어있거든 야 너 어때 야 이제 백도 간다 백도 간다 백도 간다 백도 간다 이거 백프로지 저기 뭐가 있겠어 백도 하라고 아니 케넨 개가 전살했어 고마워 오 마스터 잡아 그렇지 이거 안 아프가 더 이거 안 아프지 형 안 아프지 형 이 맛에 롤을 한다 진짜로 감동의 드라마가 따로 없어 어? 어?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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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술 헛 회복술 아아 수호천사다 간다 케넨님 스탄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 어? 야 그만아 걷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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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길 좀 막아봐라 야 누가 길 좀 막아봐라 얘 야 길 막아 얘 야 목껏게 해버려줘 야 한마음 없냐 이거? 어? 없어요 헤드 마지막이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아 미안해 자 여러분들 아쉽게 패배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짜릿한 게임 했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